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물리, 화학, 또 생물 시간 등의 과학 실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어떤 물체를 놓고 길이나 무게를 재기도 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또 맛을 보기도 하고 우리의 오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나 별들은 우리가 직접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는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아예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천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탐구하는 데 이용하는 유일한 정보는 바로 빛입니다. 천체로부터 오는 빛을 이용하여 별들의 성분과 진량을 알아내기도 하고 또 우주의 나이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석영 교수님께서 빛이 천문학자를 괴롭힌다는 말은 농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빛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천체망원경은 천문학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마치 우리 몸에 있어서 눈과 같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봄 카오스 강연의 주제가 기원인데요. 천문학자들의 궁극적인 질문 또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시작을 보고 싶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으로 보는 거죠. 아까 앞서 강연에서 이석영 교수님께서 허블 울트라 딥필드를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처럼 저희가 우주의 시작을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는 더 멀리 있는 우리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우주를 봐야 합니다. 더 먼 우주에서 온 빛은 시간적으로는 더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주 초기를 보여주는 것은 맞는데 안타깝게도 그 멀리 여행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도달하는 밝기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우주를 보려면 더 희미한 천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더 희미한 빛도 모을 수 있는 집광역이 아주 좋은 구경이 큰 망원경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문학자들이 더 큰 망원경, 더 큰 망원경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0여대의 8미터급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4미터급, 6미터급 또 그것보다 더 작은 망원경들도 전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8미터급 이상의 대형 망원경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망원경은 집광역이 더 좋고 그 얘기는 더 희미한 천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더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10여대 이상의 망원경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현재 천문학에 있어서 가장 주요 관측 사이트는 하와이와 칠레입니다. 북방구는 하와이, 남방구는 칠레이고요. 하와이 하상과 그 다음에 칠레의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해발 2,000미터에서 4,000미터 이상의 높은 고산지대에 이렇게 아주 큰 망원경들을 건설하고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미터급 망원경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5년, 10년 이내에 저희는 곧 30미터급 망원경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그냥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건설 중이고요. 보시다시피 망원경들은 또다시 하와이와 칠레에 될 것입니다. 30미터급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잘 감이 안 옵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그중에서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망원경들은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천문학계가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망원경들입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망원경으로 재민이 망원경이라고 있는데요. 8미터급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은 재민이가 쌍둥이라는 뜻인데 똑같은 망원경이 북방구에 하나, 남방구에 하나가 있어서 전천을 다 저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공식적으로 재민이와 협약을 맺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천문학자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은 8.1미터짜리 망원경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GMT 망원경이 있습니다. GMT 망원경 저희가 세계 여러 기관들과 협동해서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금 건설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LSST 같은 경우에도 건설 중인데 저희가 자료 활용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바로 미국 아리조나 대학의 미러랩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GMT 망원경의 다섯 번째 거울입니다. 이게 지금 잘 가늠이 되실지 모르시겠지만 전체의 직경이, 구경이 8.4미터이고 무게가 17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GMT 망원경에는 이런 거울이 7개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전체 구조에 거울의 원료만 흩뿌려놓은 상태인데 이걸 녹이고 식히고 다시 깎고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거울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미국 아리조나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또 칠레 안데스산 꼭대기까지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거울이 여러 개 올라간 GMT의 모식도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쭉 나올 텐데요. 단순히 지금 이 산 꼭대기에 토대를 깎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 단순히 망원경의 천문대의 건설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거울이 있으면 그 모음 빛을 분석하고 잘 받아줄 카메라와 분광기 등의 기기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전세계의 연구자들이 기기 개발에도 아주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측천문학자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자료를 많은 망원경을 이용하고 다양한 자료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새로운 망원경이나 새로운 기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기기를 설계하고 만들 때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주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제가 아주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벌써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GMT 시대는 곧 5년 이내에 곧 올 예정이거든요. 아마 그때는 우주가 어떤 이 GMT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새로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될지 제가 매우 설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앞으로 5년 내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그런 설렘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성윤 교수님 뭔가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나요? 저는 평생에 관측을 한 번 가봤는데요. 첫날 갔더니 8시부터 관측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라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천문학자의 특권이구나. 너무너무 감동하고 좋아하다가 12시가 되니까 같이 관측하던 선배님들한테 자, 이제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관측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연 내용 중에 신윤경 박사님 강연 내용을 보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현재 가장 큰 만원경, 그것도 VLT라고 하는데 칠레에 있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만원경이 될 GMT라는 것도 칠레에 짓는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칠레가 천문학 강국인 건가요? 아,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망원경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천문학 강국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칠레가. 그런데 사실 칠레에 이렇게 대형 망원경이 왜 우리나라에 없고 칠레에 짓나요 하신다면 일단은 광학 관측을 위해서는 좀 건조하고 특히나 이제 높은 지대가 좀 더 건조합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높은 산들이 많고 그다음에 위쪽 사막 쪽에 매우 건조한 지역이 많은 칠레에 앞으로 미래의 망원경들도 많이 건설 예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